와우 아 그래요? 제가 메인이에요 어 저그다 이번엔 마스터 바쿠드 저그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 고민 아.. 이 맵 팔면 서치 가면 안 되는데 어차피 가봤자 견제 못하거든요 딱 그건데 그냥 빨리 보고 미네랄 견제하는 이런 느낌이라 지워지면 미네랄 견제는 안 지워졌다 안 지워지면 좀 약간 이상한 빌드를 의심해야 되는 건가 시비못이나 이런 걸 의심해야 되는 건가 너무 수상한데 이거 시비못 달려있나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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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까지 엮어? 딴 데까지 엮어? 다른 데까지 엮어? 어어? 오, 다른 데였어 이 동영상의 신인은? 잠만요.. 이거 이쁘야? 이쁘야... 이쁘야... 이쁘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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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인시암.. 아 금머리 금머리였어 진짜 어이없네 점막 이미 다 퍼졌네요 좀 살려봤는데 아 너무 갈렸어 금머리 금머리 금머리